됐지? 와... 좋다 와... 와... 오우... 이야... 좋다 와... 예, 형님, 들어가세요! 와... 맘을 수술하네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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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.. 냄새 좋다 오이 대신 모가 들어가서 아삭아삭하겠다 오우... 또 칼을 안 두네 지느러비도 다 넣어서 그냥 넣으면 안돼 아삭아삭 됐다 이제 아아... 하아... 모래소스 가져왔지? 됐지? 응 와... 깻까루 좀 넣고 깻까루 좀 넣고 참기름 살짝 덮고 시원하겠네 단호같아, 단호같아, 이거 아아... 여기도 깻까루 어? 손으로 다 가린다니까요 어허... 자, 깻까루 나무가 다르자 오케이 자, 이거 해봐 비비고 더 가려야 돼 너무 크다 이거를 좀, 제발 좀 이렇게 물회를 먼저 먹지 물회를 먼저 먹지 그러네 예 다닐까? 네 자... 이거 하다가 못 찍어요 다른 거 자 아니, 저 매... 야채 찍었잖아 이거 매척 아니, 근데 이걸 못 찍는다고요 자, 짠 들어주세요 이거... 파신 날린다 그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드시죠 그냥 먹어 음... 호박카이 갔어? 음... 호박카이 갔어? 아... 형님 아버지는 지금 이거 컨셉이랑 상관없이 자기를 좀 찍었으면 좋은 거야? 매주콩으로 찍으러 시작하잖아 매주콩 매주 찍는 거 진짜? 응 그 콩 씹는데 약 치는 거 좀 와... 아... 아... 꼬치 맛있네 응? 와... 음... 야채가 너무 아삭아삭하다 응? 흠... 음... 와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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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야 마늘은 아까 쓸어놓는다는 걸 깜빡했다 내가 찍어 먹어야 돼 야 마늘 맛있다 이게 횟집에서 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요 앞에서 먹으니까 그 야채가 그 야채인데 여기서 먹으니까 또 색다르네 와 마늘 맛있네 왜 잘 못 먹어요 형님 아니 굴따가 굴따가 먹으니까 땡겨서 먹으니까 헛뼈가 부리네 와 말먹어서 근데 이게 성남자죠 형님 아 이거 치료받는 중이 아니다 안 먹어요 아 더 불러 아 꽃도 맛있네 잘 먹는다 으흠 맛있네 두개나 먹으세요 어금니로 깨물어 어금니가 없어 이쪽으로 나의 양쪽 다 지금 내가 씹어서 죽다 앞니로 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억셔 야 뭐 통파를 씹어먹이야 이게 상남자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띠리띠리 형님 농장에서 갓 딴 야채들로 물, 회, 회덮밥을 또 먹어봤습니다 어땠어요? 맛있네요 그게 다예요 너무 맛있네 그게 다예요 아 진짜 와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해 먹으니까 참 힘드네요 맛은 있는데 힘드네 자 다음 컨텐츠 소개해 주세요 다음 컨텐츠 뭐 쏘가리회 아니면 여기 가가지고 샤워 더우니까 계곡가서 수영할까요? 요 앞에 아까 했는데 또 하자고? 하하하하 이빨에 파 닿겠다 아니 쏘가리 쏘가리 저기 뭐야 그 회 먹자면 그래서 쏘가리회 회에다가 매운탕 해가지고 먹자고 이따가 자 다음 컨텐츠 쏘가리회 먹방 많은 기대해 주세요 와후 와후 ін니 안녕하세요 미키 라이튬 조카 예예예옹 야옹이에요 야옹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 이빨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